밤밖에 안 불러서 그래요. 감동적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영원히 잊지 못하겠죠? 영원히는 잘못했죠. 영원히는 잘못했죠. 솔직합니다. 영원히는 이렇게 물어보면 영원히는 해 주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가장 큰 자산을 얻은 것 같아요. 아 괜찮다. 시민분들에게 깜짝 무대를 선물한 후 배를 채우기 위해 곱창집으로 갔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 상태입니다. 익어가는 삼겹살. 곱창. 분위기도 무르익습니다. 슬레이킹이랑. 그 박수 말고요. 조용히 하라고. 늦은 저녁. 멤버들 배가 고픕니다. 고기를 이렇게 잘 구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잘 굽는지 아니까. 맛있게. 정말 이렇게 행복한 인터뷰를 처음 봐요. 조건씨 내 얘기 듣고 있어요? 방송보다 음식. 조건씨 먹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멤버들 중에 나도 한 번 좀 스캔들이 나보고 싶다. 좋아요. 가상입니다. 고춧가루. 생 리얼 인터뷰 현장입니다. 집중이 안 돼요. 다 한구나. 뭐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다 한구나. 이런 게 산만한 인터뷰는 처음이에요. 패딩 점퍼는 저희가 또 의류 모델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AM 의류 광고라서요. 저희가 같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사는 뭐 진흥군이 했다고 나갔지만 형들이 서포트를 해준 거죠. 드라마들이. 뿐만 아닙니다. 지난 2일 진흥군의 강행군 촬영을 걱정하는 팬들이 드림하이2 제작진을 위해 밥차를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의 이벤트입니다. 멋졌습니다. 부끄럽죠. 하찮은 것보다요. 약간 숙소에 있으면 약간 건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허당기 있는 좀 백수삼촌 같은 거. 허당기가 있어요. 백수삼촌기가. 지오디의 거짓말 랩 실력이 그렇게 하찮다고 하는데. 정신 차려. 박준영씨 빛나는 랩.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제발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돌아가. 제발. 정말 싫다 진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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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싫어. 정말 싫어. 죄송합니다. 근데 많은 팬분들은 수아우씨 모습을 좋아합니다. 디어 게릴라 데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면이 공개됩니다. 몰라요. 전 입술은 명란전 입술이에요. 투 A.M의 짜릿한 입술 선물. 감동했나요? 2AM과의 느낌있는 데이트였습니다 느낌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모르면 심심한 수상한 베스트 즐길 준비 됐습니까 두근두근 설레이는 새악기 정말 궁금하시죠 내 짝꿍은 누굴까 최고의 짝꿍 최악의 짝꿍 짝꿍과 나의 만남은 복불복이지만 나 이런 하기 싫어요 선생님 저도 짝 바꿔주세요 이런 짝꿍만은 피하고 싶다 새악기를 맞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짝꿍으로 만나면 곤란한 스타 6위부터 가볼까요 누굴까요 개작들을 데려오라 멀리서 보면 참 좋은 친구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월드컵 너가 입냄새 너무 나아 치명적인 코치 군대에 있을때 나스지드랑보다 더해요 짝꿍이 숨을 쉬면 나는 목숨 걸고 숨을 참아야 하는 사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나의 숨통은 조여오고 너무 와요 진짜 너무 와요 진짜 너무 와요 이런 체육시간 여러분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피할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이가 썩었어요 썩어서 치료를 받다가 신경치료를 이런 가정사를 다 얘기해 제가 한 내가 이런 학생이라면 짝꿍에 대한 불평변지입니다 불결함으로 선도가 절대 필요하다 나도 비위생적이라면 짝꿍에 굿이 덮어주기로 해요 짝꿍도 고통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내가 어지러웠다